Q. 나무 짓도 하나만 세웠어요. 이게 첫 번째 인터뷰의 무대였어요. 근데 저는 이 무대에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대에서 이만한 틀에 어찌됐든 이렇게만 해보고 직갔더라고요. 집에 느낌이 났더라고요. 어떤 흰수 찬작업. 이미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것에 있어서 편을 잘하는 모습이 아니라 연기를 잘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매일 그게 연기를 잘하는 모습을 그 부분에 없는 것 같아요.